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퇴진 그런 촛불 집회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완전히 노출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친명계가 반발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권을 지금 이재명 씨가 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줄을 다 서는 거죠 그런데 참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야 너가 참 이 나라가 너희들 것이냐 이렇게 분탕질을 치도 되냐 죄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여러분들 가서 소명을 하고 소명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있어서 죄가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 감방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선거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특수계급이 생겼냐 죄를 짓고도 수사를 받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는 의욕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특수계급은 조선조에서나 있었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있을 수 있냐 하기에 생각해보게 되면 선거를 사기질을 칠 수 있는데 대통령 촛불집회 나가라 이 정도는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 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장후의 정치 거리의 정치를 비로소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민석 사선 의원을 비롯해서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선전선동에 동조한 것도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감방 가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란 유식한 용어를 썼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어 여당과 야당의 충돌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부의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또 친명이 있고 또 비명이 있을 테니까 서른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 당대표란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방탄용으로 민주당을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서른 씨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건 이 양반도 다 뭡니까 중랑구 의뢰서 다 엉망진창 선거로 된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도 계양을 해서 뭐죠 한 10% 정도 가져왔죠 보궐선거에서 다 공병호 tv에서 뭡니까 다 낱낱이 뭐죠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뭐 초멘탈이니까 강력하게 지금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신도시 백행동 이런 거가 수백억에서 이러면 수천억 정도의 개발 이익이 생기는데 거기에 의하면 최종 결제권자인 성남시장이 관여 안 했다 성남시장의 재가를 못 얻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말은 또 잘합니다 청상유수입니다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습니다 조작의 칼날이 아무리 휘둘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200만 피 이상을 여러분들 퍼부었으니까 조금 더 퍼부었으면 이겼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치아의 이런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지게 해먹겠습니까 청남시장에서 여러분들 그런 정도면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의 총력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공당인 민주당 대변인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잇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니까 어쨌든 야당 지도부가 장애투쟁과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방탄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 이 가짜들이니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169석의 의석수 의의를 앞세워서 법 왜곡제 신설 같은 대응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법 왜곡제는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불리하게 했을 경우 처벌한 법안인데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법인데 이제 판사도 옥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586 운동권들은 현대 여러분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참 이야기와 난해한 그런 그룹입니다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국가가 망하든 국민들이 어려워지든 관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순화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20년 한 해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20년 해먹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본인들 한 80대까지 부어라 마시라 그렇게 했겠죠 나라는 철투침략에 진중화되었을 것이고 그게 뭡니까 파탄이 됐겠죠 익명을 요구한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할 것이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한동안 당력을 줄여갈 수 밖에 없다 무선수로 죄를 지었는데 이재명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뭐가 그렇게 꿀릴 게 있습니까 나가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있는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라고 해가지고 검찰을 어떻게 멈추고 이리저리 마음껏 멈추고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야 검찰을 완전히 수족처럼 부렸지만 검사들이 말을 다 듣습니까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명운을 걸고 보면 조직의 생명줄을 걸고 있으면 다 뜨겠죠 지금 다 불었지 않습니까 나무기도 불고 정민영이도 불고 유동귀도 불고 본인들 내부 이름들 사람들 사이에 다 실황 중계하듯이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범죄 행각을 불렀는지 다 불었는데 김만배 빼고 여러분 다 불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지금 더 숨기겠습니까 지금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마음도 안 먹겠지만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들이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모든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명을 하면 검찰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어선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참 치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강성인물들이 대부분 50대 중반 초반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도 하는 짓거리가 참 우섭기도 하고 보시게 되면 개파 성향이 옅은 재선 의원은 강경투쟁으로 모두는 애당초 신명계 일식으로 꾸어진 당 지도부의 태생적 한계이고 민주당이 일제히 불나방이 된 모습이라 참담할 뿐이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정진상 민주당 정무실장 구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당내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 반발이 아주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죄를 안 지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딱하게 여기는 것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게 비명계가 뭡니까 야단 법석을 지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많이 지은 거잖아요 지금 길가 가는 사람 보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백형동에 4천억 5천억 정도의 개발이기 생겼는데 결제권을 지고 있는 성남시장이 결제를 안 했다 그걸 누가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수천억 이런 개발이기 생기는데 이재명 당대표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손주도 아닌데 그걸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도록 내버려 둔다 그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죄 지었으면 유동규 이야기가 참 좋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 죄는 내가 여러분들 감당하겠다 네 죄는 네가 감당하고 공동의 죄는 함께 감당하자 내 함께 다 넘기는 날 못하겠다 내 딸 얼굴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거사기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면 번번이 이기는데 어떻게 이러면 늘 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표 230만 표 이상을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0.73% 2,407,707,707 표입니까 차이로 증가 아닙니까 어쨌든 참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호든 도덕윤리 과목들이 다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가끔가다 열불이 나지만 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